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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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질 하나님과 바 Conduct 저거 마사진 지금 잘 챙겨 볼게요 대충 오픈스 대충 오픈스 와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주 부드러우면서 아주 맛있네요 이것저것 일단 밥 드리려고 너무 큰거 나도 이리 한번 다 끓여갔네 아니 이리 먹다며 그래야지 고산맛이 더 더 나지 뼈가 씹히는 맛이잖아 그쵸 살짝 씹히는 맛 그 맛이 괜찮더라니까 이거라니까 아따 봐라 색깔봐라 이거라니까 어떻게 먹을까 튀김엿 아무여 꼼짝꼼짝하고 있어 오오오 오오오오 쌩이구나 뭐지 이봐 와 이거라 자리가 만성입니까 저기 가야겠네 darum 잘라서 여기 사리같다 어떻게 저렇게 물어볼까? 아니 튀겨준대. 아 튀겨줘? 아니 우리가 잘라야 되는거야? 아니 새우가 익었는데 대가리 또 튀긴다고? 어. 대가리는 대가리 튀겨서 먹어야 돼. 아니 근데 이미 익었는데 이걸 대가리에 튀겨야 돼. 어어 튀겨야 돼. 그냥 이거 자른거냐? 아니야. 그럼 이같이 하면 뭐 사는건데 대가리에 튀겨서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자꾸 대가리 대가리 카는데. 근데 왜 자꾸 대가리 대가리 카는데.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? 어? 머리라고 그래? 위 아래. 위 위 아래. 위 아래. 아까 여기는 새우튀김 뭐 안하고 구이 다 필요 없고. 이 집은 그냥 안하고 해. 아니요. 무작간 안하고 해 시켜보면. 게임 아베. 아따 새우튀김. 많은데. 왜 끼고 있잖아. 아이 지금. 아니 그래 먹는 거 아니라니까. 그래 먹는 거라니. 그렇지. 잘한다. 잘 튀겼네. 그거야. 진짜. 처음 먹어봐. 아니. 맛있어. 맛있어. 15살짜리 바다 장어치김. 아니. 부드럽고 맛있는데. 아니. 부드럽고 맛있는데. 네. 되게 좋다는 거야. 되게 좋다고. 되게 좋다고. 그럼 안되지. 남자끼도 좋아하면 안되지. 아니. 얘는 나 좋지. 그리고 오늘 내가 쏠테니까. 돈 지랄해보자. 멋있겠는데. 아니 시키려. 나 조금만에. 나 스무디 먹었거든. 에스페이. 평소에 먹는 거 봐야지. 어. 평소에 나 스무디 먹어. 스무디. 아. 스무디가 없고. 대신은. 야. 스무디 소자 없나? 어. 어. 아니. 평소에 먹는 거 시켜야지. 비싼 거 시켜. 내까랑. 카메라만 껴았다. 뭐야. 케익이 지금. 세 개야 지금? 네. 이거는 너무. 과유불급. 과유불급도 없겠지. 과유불급. 과유불급. 다닭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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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. 네 개고. 아. 우리 네 명이요. 다닭섹. 다닭섹. 다닭섹.